그럼 봅시다 그럼 이 스트레스가 어떻게 발생하는가 봅시다 스트레스가 95%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는 무의식에 있어요 무의식 그걸 다 봅시다 근본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보면 스트레스가 별로 없는데 어떤 사람들은 평생 스트레스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도대체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강박증이 있고 죄책감이 있고 평생 그렇게 사신 분들이 있어 그게 이제 뭐 심리학에서는 내면의 아이라고도 하죠 내면의 아예 진짜 맞는 거예요 근원을 여러분들 아셔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그 기억이란 게 기억 육세까지라고 육세 이전 기억 환경 이거 여러분들 무의식이라고 이거는 이제 전생까지 포함되어 됐겠죠 전생까지 근데 육세 이전의 기억과 환경이 스트레스 요소의 무의식적인 스트레스 요인이 가장 크다고 이때 여러분들이 그 기억이나 환경에 의해 가지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도 무섭지 않나요 어렸을 때 육세 이전 때 그 학대를 받았던 사람들은 나이가 먹어도 계속 그 트라우마가 남아요 죽을 때까지 이때 이때 좀 이때 왜 그럴까 그럼 육세 이전의 기억과 환경이 왜 그렇게 영향을 미칠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이거는 이제 파동과 관련돼요 파동 육세 이전은 이제 파동을 네파를 다 과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이때는 세타파가 나오더라 세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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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동은 뭐가 있냐면 델타파가 있고 세타파 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알파 그 다음에 베타파 베타파에도 저베타 중베타 고베타가 있어요 이거 일종의 고베타 중고는 스트레스파라고 스트레스파라고 스트레스파라 이게 파동 뇌파를 딱 파동으로 조사해 보니까 세타파가 있고 알파파가 있고 베타파가 있는데 육세 이전의 어린이들을 딱 뇌파를 검사해 보니까 다 세타파가 나오더라 세타파가 무슨 파동이냐면 체면파 체면파 무의식파 다 체면에 걸려 있어요 육세 이전은 뭐 자전거 타면서도 우주여행도 하잖아 애들은 상상에 날리를 피잖아 그게 현실이야 그게 어린이들은 이거는 뭐냐면 부모 환경 이런 모든 것을 그대로 다운로드 받아보는 다운로드 그냥 다운로드 받아본단 말이에요 이때 의미를 아세요? 그러면 세포 유전적으로 DNA에 의해 가지고 유전자가 결정된 게 아니고 그때 환경과 환경에 의해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된 것이지 유전적인 것은 하고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쌍둥이를 낳아가지고 각기 다른 환경에다가 키워놓으면 유전적인 것 같으면 똑같은 병이 생겨야 되잖아 완전히 틀려 다르게 나와요 성질도 틀리게 나오고 다 틀리게 나와요 머리까지 심지어 머리도 붕어 머리 닮았다고 하는데 이것도 환경이에요 환경 이때 공부하는 습관 붕어라든가 언어습과지라든가 식습관 그대로 다운로드 받아보는 거예요 체면파기 때문에 이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입양아를 하나 돌았다 낳자마자 육살까지 내가 머리가 좀 비상한 예를 들어서 천재 집안에서 키웠다 천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대로 다운로드 받아보니까 에너지를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때 이때는 체면파기 때문에 가르친 대로 그대로 무의식이 저장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 이게 저장된 건 이게 평생 가능하란 말이지 이때는 언어를 3개 국어를 할 수 있답니다 3개 국어를 가르쳐도 다 소화할 수 있어 그대로 다운로드 받아보니까 어린이들 금방 하잖아요 말 다운로드 받아보니까 그런 거예요 육살이 넘어가면 공부 의학 힘들어요 3개 국어 불가능해 거의 그러면 이제 그러면 나는 평생 이때 예를 들어서 트라우마를 받아 트라우마 학대를 당했다 너는 안 돼 우리 지금 가난하기 때문에 너도 가난한 유전자 밖에 받을 수 없어 이런 교육을 한 번 받았다 생각해봐 그대로 저장돼 있단 말이지 평생 가난하게 살 수 밖에 없어 그러잖아요 이때 체면파 무의식이 그대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면 여러분들 진정 치료하려면 진정 행복해지고 치유를 하려면 무의식을 알아야 되고 무의식 치료를 해야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 무의식을 고려하지 않는 치료는 미안하지만 치유가 안 일어나 그럼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럼 이거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무의식이 그냥 저장돼 있잖아요 너는 안 돼 안 된다는 게 이제 저장돼 있는 사람들 바꿔줘야 되죠 모른식을 이거는 그대로만 산다면 숙명론이죠 이거는 얼마든지 체세 이후에도 나이가 들어도 또 바꿀 수도 있다는 말이지 그러나 얼마든지 바꾸는 방법이 중요하잖아 예를 들어서 고공공포증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도 사실은 어렸을 때 언덕에서 한 번 떨어져 가지고 고공공포증 있었어요 언덕에 뭐 나 지금 뭐 3살 때인가 4살 때인가 기억이 나거든요 언덕에 뭐 탁 뛰어내렸는데 무릎이 그냥 탁 닫혀가고 꼬그러진 그런 기억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그 낙하선 타려고 비행기 딱 올라가고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그냥 팍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무의식적으로 무의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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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단 자기 때문에 날라진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공포증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탁 낙하선 뛰고 내리려고 하는데 그냥 무의식으로 탁 올라오는 거예요 어렸을 때 기억이 올라오는 거예요 어렸을 때 기억이 현재 위의식으로 나타나지만 그런 상황이 오면 그대로 나타난다고 그런 기억 또 학대를 받았던 모든 것은 두려움, 공포 이것은 전부 다 6세 이전에 이런 원리에서 이렇게 무의식에 저장되어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일단 알아야 되고 그럼 이것은 얼마든지 바꿀 수도 있고 또 얼마든지 개선할 수도 있고 이게 사실은 수행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무의식을 바꿔주는 게 수행인데 무의식을 바꾸지 않고 질병을 고치겠다 수행을 하겠다 절대 일어나지 않아 무의식을 바꿔주면 질병도 금방 치유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뭐냐면 이걸 바꾸려면 셋탑화 상태로 만들어주면 돼 무의식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가장 간단한 방법은 셋탑화로 만들어주면 돼 어렸을 때 공포가 있다 누구에게 학대를 당했던 기억이 있다 그럼 그 학대됐던 기억 상태로 가야 돼 셋탑화 거든요? 무의식 상태로 그 기억을 떠올린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그걸 바꿔버리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꿀까? 기억도 에너지라고 에너지 에너지는 강한 기가 있으면 낮은 기는 없을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제 기로도 없을 수도 있다면 에너지는 에너지 형태로 여러분들이 무의식이 저장되어 있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셋탑화는 체면파라고 그랬잖아요 체면이라고 체면 체면을 통해서 이런 무의식을 바꿀 수도 있어 근데 이거는 좀 위험하단 말이지 왜 위험할까요? 뭐 위험한다기보다도 체면에 잘 안 걸리는 사람들이 많아 뭐 30%밖에 안 걸려 뭐 잘 걸리지면 좋겠죠? 무의식을 바꿔버리니까 이 프로이드라는 분도 체면을 통해서 무의식 치료를 했었다고 근데 아다 보니까 잘 안 걸리는 사람이 많거든 그래서 포기를 했었다고 그 다음에 비전문가가 잘못해가지고 체면을 걸렸을 때 인격을 또 바꿀 수 있다고 다른 정보가 또 들어갈 수도 있다고 그래서 이거 검증된 분한테 체면도 치료를 받아야지 암호한테 받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너희가 될 수도 있어요 체면 걸어가지고 이 종교가 대표적으로 체면이에요 종교가 종교가 체면이란 말이에요 사상 같은 것도 자꾸 교육을 받으면 체면이 돼 버리잖아 체내가 체내도 체면이라고 자꾸 교육도 받는 것도 체면이라고 자기도 멍하니 있으면 세타파가 들어갈 때 있잖아요 그때 들어와 버렸네 그래서 체면적인 방법도 있다는 걸 좀 알 필요가 있겠죠 아 바꿀 수도 있다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수행하는 방법도 있겠죠 수행을 통해서 바꾸는 방법이 있겠죠 이 중에서 알아차림이죠 알아차림 알아차림은 무의식을 올라오더라도 체나가 이렇게 관을 하는 거예요 관 이것 잘하는 것도 없앨 수 있는 거예요 안 좋았던 기억이 다 올라오면 내가 아니다 사라져 그래가지고 바꿔볼 수도 있어요 생각을 생각을 또 날려버릴 수도 있다고 아주 좋은 수행법이에요 알아차림을 제대로 한다면 이런 게 이런 게 응 또 이제 최신 심리학에 의하면 NLP 같은 것은 아주 좋아 NLP NLP NLP는 체면 안 긁어도 대화를 통해서 오감 있죠 오감 오감 하위 구조 하위 요소를 가지고 또 얼마든지 기억을 바꿀 수 있어요 색상 있죠 색상 색상을 좋아하는 사람은 색상은 하위 조직이 뭘까요 색상 뭐 빛 강도라든가 컬러 색이라든가 밝은색 힘이 안색 그게 하위 요소잖아 응 그래 예를 들어 뱀을 좀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뱀 뱀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다 그러면 그 색상 때문에 좀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자기가 좋아하는 색으로 색깔을 바꿔버리면 그냥 생각만 하면 돼 뱀을 떠올리게 해 봐가지고 하나 둘 셋 하면 뭐 백색으로 예를 들어서 뭐 바꿔본다든가 힘이 아닌 회색으로 바꿔본다든가 또 크기 크기를 바꿔볼 수도 있어 뱀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 어 큰 뱀을 개미로 한번 만들어 개미 개미 정도 크기로 눈 감아보세요 뱀 떠올려 보세요 크기로 한번 저장해 보겠습니다 해가지고 하나 둘 셋 개미 정도 크기로 바뀌었습니다 오감하이오소잖아 그거 한 번만 딱 말만 해줘도 기억이 바뀌어 버린거야 그냥 또 소리 듣기 있으면 소리가 들린다 예를 들어서 막 소음이 막 그 심하게 난다 이명 있는 사람들은 도움이 되겠지 이명 자꾸 그 소리가 막 거스린다 이것도 바꿀 수 있어 어떻게 바꿀까요 그것도 소리도 하이오소가 뭡니까 소리 크기 부드러움 강함 이렇게 있잖아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음악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해가지고 눈을 딱 감고 눈 안 감아도 돼 그냥 얘기만 해줘 생각만 하라고 그래 소리를 한번 좀 좀 줄여 봅니다 음악소리로 바꿉니다 톤을 좀 부드럽게 바꿉니다 몇 마디 말 많이 해주면 그대로 바뀌어 버린거 무의식이 이게 NLP 치료법이라고 그래 근데 이제 NLP 치료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공부하려면 좀 시간을 좀 내야 되고 여러분 책을 통해서도 올리는 그거니까 공부할 수 있다고 이거는 한 20분 정도면 할 수가 있어요 20분 내지 뭐 30분 정도면 트라우마라든가 기억이라든가 습관 이걸 다 바꿀 수도 있어 이거 빠르잖아 어렸을 때 기억됐던 거 그대로 방침해 놓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이제 더 빠른 게 뭘까요? 이것보다 더 빠른 게 있어 더 더 간단하고 이거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 에너지 심리치료라고 했잖아 에너지 심리치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부정적인 마음 억압된 기억 다 없앨 수 있어요 well you and i i 감사합니다.